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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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스패넛 스패넛 구트인거를 저렇게 대놓고 말아보고 한다고? 구라네 나올때 테란인데 구라친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딱봐도 구라죠 형님 테란 걸렸는데 구토한다고 구라친거지 아니 진짜로 구토를 했네? 이러면 진짜 채팅실수네 근데 패신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정도거든요 불급이형님이요? 불급이형님을 물어봐야돼 불급이형이랑 동짱이형님 실제로 본적 있지않나요? 흑흑kun 아뇨 흑흑 흑흑 흑 전투는 날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못 말다. 미네론 전을 부른다. 전투는 날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못 말다. 아버님 공격받았다. 나는 전투에 못 말다. 너희들을 위하여. 길하우스. 변해가 나를 잃어라. 전투는 날 부른다. 내 시간을 Mamma가 저희들에게는 혜지의 반응은 나만의 반응은 그냥 솔직히 팀플파는 좁아서 싫어해도 싫어하는 티 안내고 안싸우는게 좋아요 싸우면 싸운 사람이 또 나중에 뒤에서 없는 얘기 지워내고 약간 지는게 이기는 겁니다 어 잘하면 거의 다 털고 있는데 나이스! 어 상의 기원님 드디어 패리했다 여가씨가 거의 개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 드라마 무난하게 싸우면 지는 상황이었는데 방금 질러먹기 좀 안팠고 어 육수 다 털어가지고 이겼는데 그냥 상의경님이랑 그래도 같이 한 500판 정도 했는데 500판 중에 처음으로 캐리 받았는데 오늘 약간 컨디션 좋다 하셨는데 오늘 약간 컨디션 좋다 하셨는데 사실 털은 것도 잘한거야 그리고 아 기준 뭐냐구요? 1,2,3티어? 그냥 1,2,3티어는 솔직히 누가 기본적인 거를 잘하느냐 약간 불가음이라고 약간 불가음이라고 같은 거 기준이라고는 없는데 그냥 누가 좀 더 기본적인 거를 잘하느냐 약간 불가음이라고 누가 좀 더 기본적인 거를 잘하느냐 약간 불가음이라고 자 그니까 국티어는 약간 디테일한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 티어는 그렇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구나 평균 한개 더 해봐요 상의경님 음룍 때문에 전풍은 날 부른다 전풍은 날 부른다 다 아오까랑 가시의 뜻을 봤대요 아들을 위가요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 가시의 뜻을 봤대요 아, 내 맨날 이긴 것 같아 형님, 그 GD 쳐봐요? 지금 어차피 팔려도 질러 다시 다 먹히는 사이즈인데 아니, 아니, 얘네 어차피 시청자들이라 좀 오엘면은 해소라 그리고 GD랑 그리고 GD랑 자녀들아 4개가 있어가지고 살짝 질어보는 시간 저는 전투에 못마라 저는 전투에 대해서도 걸음을 미리 하러 가는 중 동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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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